오늘이 21일이에요. 2024년이 되기 10일 전. 정확히 10일 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D7? 오늘이 21일이에요. 2024년이 되기 10일 전. 정확히 10일 전입니다. 이게 인트로 영상. 네. 이곳은 저희의 연습실이고요. 여기는 성훈이 형입니다. 자 오늘 보습 날이죠? 자 이제 D10입니다. 방금 이제 가요대전 안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연습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은 새벽 1시.. 안녕하세요. 새벽 1시 8분. 이제 들어가서 저희는 뭐 하기로 했죠? 게임! 게임하러 갑니다. Let's go! 바이바이! 연습 다음 날, 두 번째 날. 오늘은 무슨 연습하러 왔죠? SPS 가요대전을 하러 왔습니다. 골! 맞습니다. 오늘 연습하는 거를 살짝 찍어보려고 했는데 비하인드 캠이 따로 있어서 안 찍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 1월 1일 뒤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야? 21일이네요.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 예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 중인데 뭐 할까요? 컨텐츠? 이거를.. 우리끼리 컨텐츠 만들까? 뭐 만들까요? 컨텐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다음에 정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하이브 근처고요. 하이브 근처를 꺼낸 중인데 오늘이 영하 15도. 영하 15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 가기 전에 이렇게 영하 15도에 산책도 해보고 좋네요. 오늘은 저녁으로 제이크 형과 함께 회를 먹었습니다. 위버스에서 댓글 단 그 날입니다. 예. 도착할 수 있는 라이브 끝나고 퇴근길. 되게 당돌한 파리 같다. 저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아티분 만나면은 이제 아 나 진짜 모른척하네 안만하겠지? 선물 받았습니다 오 예 오늘은 해피홀리데이 이틀 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아 일주일 남겨야지 형 여기 한번 먼저 확인해줘요 누구 있는지? 이상무 이상무 저는 지금 똥파리 같습니다 오 이제 벗어야겠다 잘 어울릴게 나 하실게요 네 고 갈게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조금 더 아파요 참을 수 있어 좀 더 해야 돼 잘 참았다 너무 아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응 잘했어 근데 한 번 진짜 확실하게 하려면 좀 더 가는 길에 과자 사줄게 한 번 더 한 번 더 잠깐만 저거 한 번 와 저흥이 입병 대박인데 와 야 진짜 큰데? 와 내가 입병 마스터로 쓰시네 제이크 형 인정해줄 정도면 찐인데 진짜 커 왕건이다 왕건이 자 됐다 와 대박이야 거의 손 좀 바래 오늘은 24일입니다 네 잠을 잘 자셨나요? 네 오늘 이곳을 왜 왔죠? 제가 가요대장 운영을 하러 왔는데 많은 관심이 오 예 안녕하세요 아 맞아 셀카를 왜 이렇게 찍자 이렇게요 리허설 현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마지막 순서라 오늘 늦게 10시 20분 10시 20분 늦게 아침 이제 올해가 며칠 남았죠? 올해가.. 6일? 와 7일 24일이잖아 7일 남았네요 7일 남았네요 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안 돼요?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아부같은 날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리키랑 옷 바꿨어요 모자랑 이거 제이크형 입으면 여기 이뼈 하나 나야 되는데 여기네 이빨 닦기 양치 되게 잘했어 간헐적 단식 정말 힘든 거군요 희승이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 하고 있는데 아까 제이크가 이게 인지 아세요 여러분? 곱돌이탕을 곱돌이탕을 저한테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웬만한 새로운 장을 가봤잖아요 뮤지션 근데 여기는 처음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시나요? 인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아레나래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러게요 첫 번째인데 네 렛츠고 가요대전 화이팅 렛츠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가요대전 늦게 자고 빨리 출근하기 위해서 여기 인천 근처에서 잤는데 눈이 옵니다 여러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이거 하신 건 뭐예요? 아 이 표시군요? 스카우터랑 뭐 한다고요? 스카우터 스피터 스카우터 지금 눈 되게 파리 같아요 안녕하세요 버Py富 Possinn 네 오늘 먹어볼 것은요 냄새가 좋을데? амone 버거우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 그리고 이거는 뭐지? 새우 새우 맛있게 먹는다 나도 먹을래 먹어야 해 오케이 먹어야 해 나도 먹어 너 어떡해? 어이 떨어뜨렸어 일로와 어우 짜 밥도 밥 밥도 맛있어 그럴 줄 알고 제일 잘 먹었어 아이고 잘 먹네 진짜 제일 갖고 왔지 이 표형에 굉장히 아픈 음식들이 많아요 오 마토 파인애플 그리고 레몬 레몬 눈 이거 있으니까 제일 신기하다 봐봐 뭐했어? 우와 형 근데 멋있는데요? 제이형 해보라고 하셔서 제이형 멋있는데요? 따져봐 제이형 멋있는데요? 응 제이형 응? 카메라 한 번만 봐줘요 응 제이형 은힛 쯔틴 이런 거 제이형 밖에 서 없었잖아요? 네 역시 NFJ 어? 스파 어?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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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가기 5분 전 신혼민아 이 곳은 insight 아레나 형 지금 보여요 형 찍고 있는 거에요? 응 나 찍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반대로 하다가 반대로 들을 수 있어요 어? 너가 안되네? 내꺼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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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뭐지? 호호호.. 굉장히 좋아요 할로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네 네 짐을 나 또 4일간 북을 호텔입니다. 좋군요 우와 우와 오늘 식당 같아 이렇게 이렇게 위에 뚫려있어요 화장실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거 막 형들이랑 같이 썼으면 샤워하는 거 같이 봤겠다 여기가 샤워실이거든요 뚫려있어요 네 내일 저희는 그.. CDTV 사놓으랍니다 화이팅! 뭐에 출했어? 편의점 갔다 왔어 렛츠고 뭐 샀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일본 슈크림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슈크림이랑 등등 간식포트 호텔로 돌아갑니다 렛츠고 아니 별로 안 추운데? 포스팅에 입고도록 안 추운데요? 나 캐리어에 루스터넣고 왔는데? 그거 못 외울 때 렛츠고 아우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네 이게 3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대이 D3 제일 멋있어 1 2 3 3 하필 교회 3 SR 1 2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